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청정지역으로 입증됐습니다. 강원도는 대전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제검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와 도축장 250여 곳입니다. 일제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강원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후에도 농장 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